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기 판배티비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도급인과 이미 해제 사건입니다. 참고일은 2022년 10월 14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다. 246757 판결입니다. 용역비 사건이고요. 원고는 수급인이 건축사무소고 피고는 도급인인 재개발 조합입니다. 파기환송됐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피고로부터 몇 권의 설계 용역을 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 조합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질합니다. 그런데 원고 입장에서는 나는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다고 해서 용역내용에 따른 용역비 지급을 구한 겁니다. 원심은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은 안 된다. 원고가 채무불이행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민법 제 673조에 의해서 임의해제를 인정하고 도급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원고청국을 기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는 안 되지만 673조에 대한 임의해제, 도급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단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보호 673조에 대한 임의해제는 인정되기 때문에 해제가 됐고 그 이후에 용역에 따른 청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도급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에 이거를 이미 해제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느냐. 원심으로 이렇게 봤죠.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도급계약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지만 민법제 637조의 임의해제는 도급인이 오히려 수급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따라서 전혀 다른 해제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에 따른 도급해제는 해제하고 손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의해제는 오히려 손해를 배상하면서 임의해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수급인은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유용력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도급해제를 임의해제의 의사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해제를 주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행불림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가 안되면 합의해제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인정 안해줬어요. 그런데 원심은 합의해제 안에 임의해제의 판단도 들어가 있다. 라고 보고 임의해제는 인정된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때 대법원이 합의해제의 주장이 임의해제에 포함된 것 본 것 자체도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본 거죠. 따라서 변론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 임의해제는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정해제는 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해제할 수 있는 거 약정해제는 법에 없는데도 장사사 사이에 약정을 해서 만든 해제 이런 게 있고 합의해제는 나중에 둘이 그냥 우리 그만두자 라고 해서 하는 거 임의해제는 이제 보급에 있어서는 법에 의해서 임의해제가 인정되는 거죠. 한쪽이 일반교회의 해제인 거, 위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각각 효과가 다르다. 따라서 어떤 해제를 주장했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의사 표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해제와 관련돼서는 간단한 사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해제 사건을 직접 담당할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안별로 각각의 기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도 도구빈이 이런 세무불량에 대한 법 해제를 주장했다고 해서 임의해제가 인정할 수 없다. 이것까지도 같이 꼭 기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